안녕하세요.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달성우 성현동 798-219번지 성민빌라트 건물이구요. 압사천구젤스 아파트 인근입니다. 위치 좋은 매물이구요. 오늘 매물은 미니스루룸으로 금액 정말 좋습니다. 보증 300원 안에 월세 35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 굉장히 큰 안방, 여기는 침실로 쓰시고 그 다음에 주방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 작은방은 드레스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 이런 패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축이다보니 집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크기는 3m60 이상이구요. 안방 정말 큽니다. 안방에는 창문도 매우 크구요. LED조명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주방 싱크대 아주 큰 편이구요. 여기에는 냉장고 넣고 조그만한 식탁용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아주 큰 편입니다. 오늘 매물은 코너집인데 코너쪽으로 욕실이 설치되어 있구요. 정말 큰 편입니다. 매기가 입구쪽 모습이구요. 입구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방, 작은방의 오방은 2m7정도 사이즈 되어보이구요. 여기는 덜쓰운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베란다 공간, 보호로 설치되어 있구요. 빨래건조 되어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창은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잘라있네요.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우저녁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